데이나 A-S-M-R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나입니다. 설날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주에 친구들이랑 같이 졸업여행을 일본으로 다녀왔어요. 호쿠오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되게 의미있는 시간이었어요. 대학교 친구들이랑 1학년 때부터 가자 가자 했던 그 졸업여행을 드디어 갔다오니까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내가 졸업할 나이가 됐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친구들이랑도 이제 뭔가 소속된 단체가 달라지는 느낌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여러모로 즐겁고 슬픈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아직 졸업을 할 때가 아니라서 아직 가기가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왜 가냐고 특히 엄마가 너는 왜 가니 그러셨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일본여행 가서 제가 사온 것들 이것저것 보여드리고 이렇게 속닥속닥 속삭이면서 잡담하는 그런 하울 쇼웬텔 영상입니다. 일단 후쿠오카를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추워요. 그래서 되게 춥거든요. 그래서 저 말고 다른 친구들은 코트를 입고 가고 저 혼자 바까를 입고 갔는데 다들 엄청 추워했어요. 그래서 가서 막 따뜻하게 자가용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돌아다녀야 되니까 대중교통으로 상큐베스 상큐베스를 사서 사용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가실 분들은 따뜻하게 입고 가시길 바랍니다. 엄청 추워요. 물론 한국보다는 따뜻했는데 체감으로는 그냥 다 추워요. 다 추우니까 잘 입고 가세요. 가실 기회가 생기는 분들은 제가 그냥 돌아다니다가 ASMR 관련해서 막 이것저것 집다보니까 한찜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짜잔짠 이거랑 세트 하나는 족집게 가위 트위셀 이게 뭐지 이게 집게 집게 이거 아시죠? 이겁니다. 근데 보자마자 너무 일본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색 도금 에다가 빨간색 꽃들 이렇게 있어요. 아 제가 일본어를 제 구독자분들 중에 일본 분들도 꽤 있더라구요. 생각보다 제가 제가 일본어를 한 번도 찍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여행가서 굉장히 유용했던 파파고라는 번역 어플이 있거든요. 이거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이걸로 번역을 해서 오 어 음 뭐 이렇게 음 마음 오늘 에리 에리 어묵 로 어떻게 잤 음라 시간 아, 도모 아리가또 고자이머스. 이상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걸로 돌아와서 되게 예쁘죠? 뭔가 야외상한 것도 마음에 들어요. 뭔가 제가 엄청 좋아하는 족집게 소리는 아닌데, 이 미니가위 소리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거랑 이렇게 눈썹 사이를 이렇게 뽑아줘야지 좋답니다. 근데 여기 마이크에 맨 털이 이렇게 많죠? 둥둥이 털인가요? 당황스럽네요. 개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하지 않나요? 밖에서 밥 먹다가 갑자기 강아지 털 나오고, 아시죠? 그 느낌? 자, 일단 거기 있으면 안돼. 놔둬려.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거야? 하하하하 됐다. 네. 어쨌든 눈썹 털을 이렇게 뽑아주고, 다듬을. 다듬다듬. 이렇게 해서, 요즘 제가 눈썹 영상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사왔나봐요.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제가 소리가 시끄러울까봐, 이렇게 내용물을 다 미리 빼놨거든요. 근데 아직 한번도 안 사용한 물건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cn1의 청소년, 이런 청소년 인의신지, 인지합니다. 일단은 readers set입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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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있는건 이 가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소리가 좋네요. 저는. 그리고. 그리고. 오오. 트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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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보다는 아까 그게 좀 더 사용하기가 편하다고 해야되나. 지금 이건 다이소 제품이거든요. 아까 그게 훨씬 비싸요. 아 근데 제가 일본 타이소를 갔는데 거기는 진짜 넓더라구요. 역시 먼지니여서 그런지 넓어요. 그래서 한참 구경하다가 왔어요. 근데도 모든 섹션을 다 못보고 온게 너무 슬픕니다. 이거 두개랑. 저는 슬피 없지만 눈썹 숱이 많은 분들을 위한 눈썹 정리. 거의 뭐 숱이 없어서 살을 긁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저같은 경우는 저같은 경우는 눈썹 숱이 많으시네요. 이쪽도 해드릴게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왜인지 모르겠지만 두세트나 사버렸어요. 눈썹 정리. 그리고 그 다음에 산게 뭔가 풍성해가지고 사고 싶었어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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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어요. 이거랑 이거랑 세트로 이거랑 세트로 왠지 멋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개를 샀습니다. 이거는 나무 재질 사실 천 원이 천 원짜리 사면 이렇게 동그랗고 풍성한 걸 찾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되게 동그랗고 뭔가 민들레시 같고 그래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이걸 이렇게 빼서 빼서 이거는 좀 약간 제가 좋아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도 이쪽도 쏘야 손에 이거랑 이렇게 oth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구요. 다음은 이거 하세요. 이렇게 생긴 귓박이. 이렇게 보면 잘 안보이죠? 여기 그림이 있는데, 자자! 이런 식으로. 여기 앞에 귀 파는 데가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귀에다 넣고 이렇게 파면은, 귀지가 안으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그 면봉 같은 거 이용하면, 귀지가 더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이걸 쓰면, 더 이렇게 드러내서 밖으로 내보낸대요. 근데 저도 지금 뜯어서 시도를 안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귀이개 보면, 항상 애기들 사진이 있더라구요. 되게 길을 안 닫히고, 안전하게 한다. 뭐 그런, 의미의 사진 같았어요. 애기들한테도 안전하다. 이런 듯. 근데 아니고, 막. 이게 있고, 이거는 저는, 그냥 왕면봉 이런 건 줄 알고 사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든, 귀에 넣는 건 굉장히, 어, 무서운 것 같아서, 표지를 읽어보니까,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설명서를 일일이 못 봤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입에다가, 목, 고마워. 아, 아, 할 때 쓰는 것 같더라구요. large, and easy to use, throat size, safe, and giving peace of mind, because of the paper stamp. 이건데, 여기는 종이래요. 이건데, 여기는 종이래요. 아, 아, 하세요? 아, 네. 조금 더 크게, 아, 네.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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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돌리고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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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렇게 있고 길게는 지겹죠? 하지만 하나 더 남았어요 짜잔 최신 성냥 정량 사실 사실 안에 귀이개는 별게 없는데,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포장한 그 귀이. 포장된 귀이. 그래서 이건 그냥 별거 없는 딸랑딸랑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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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이개입니다. 다시 속 반대로 그러고 다음은 지금 집에 하나 남은건데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릴려고 아껴놓고 있었어요. 곤약젤리 이거를 그렇게 맛있을 줄 몰라가지고 한 개만 사왔는데 언니가 엄청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복숭아 맛. 고니악구 바깥에. 오. 바타게. is flavored with fruit juices and made from 고니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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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맛이 되게 연하고 맛있어요. 고니악.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꿀맛 되게 은은하게 맛이 나고, 되게 기분 좋게 쫀득쫀득한 느낌이라서 계속 먹게되어 중독성이 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중간에 제가 일단 후쿠오카이는 온천 유인이라는 곳에 가서 온천을 많이 가시고 그리고 또 많이 가시는 곳이 다자이요라는 신사가 있고 그 나무로 이렇게 컨셉샵으로 만들어진 스타벅스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곳인데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에 네코샵 해가지고 고양이 물건들이 가득한 샵이 있더라구요 고양이 용품은 아니고 그냥 고양이를 가지고 이것저것 그림이랑 디자인을 한 그런 샵인데 언니가 또 고양이에 좀 엄청난 애정 있다고 해야되나 그냥 고양이가 있으면 정신을 못 차려 언니랑 길을 잘못 가다가 길고양이 있는 쪽으로 가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집 주변 길고양이를 다 깨뚫고 있더라고 다 알고 있어요 성향이 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갔다가 언니 거 선물을 사왔어요 이것저것 샀는데 짜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내 코 내 코 내 코 내 코 고양이 그리고 그리고 저희는 이것은 이 지퍼 끝에도 생선뼈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 이 안에는 없네. 자, 언니 이것저것 똑같으라고 사왔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예전에 한때 키티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특히 키티 인형 같은 걸 좋아했는데, 여기 키티 샵이 있더라고요. 다사이요에. 그래서... 포장지도 예뻐가지고 아직 안 버렸어요. 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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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 헬로 키티 마스크팩 이거 팩을 하면 이런 눈 모양이 나온대요 얼굴에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엽지 빨리 해보고 싶어요 무려 어 뉴 버전이라고 새로운 버전이라고 써있네요 새로운 버전 헬로 키티 나리 키티 페이스박 와우 추 추 추 그리고 아 이거는 거기 제가 하카타 역 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거기 제가 하카타 역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공항 갈 시간 한 30분 남겨놓고 구경을 봤었는데 그때 급하게 산 것 중에 하나에요 되게 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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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아요 딱 봤는데 뭔가 나 연필이야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그 뒤에 지우개도 진짜에요 연필이 샤프심처럼 다이소 아까 그 커버에 써볼까요 아니 됐다 이거 뒤에 등도 다이소에서 구매한 LED 랜턴이에요 레드랜턴 분위기가 사나요 존재가 전혀 없다가 지금 아쉽고 그런거 아니죠 뭔가 이렇게 연필 연필한걸로 롤플레이같은거 찍을때 앞부분에 쓰고 싶어가지고 귀여워서 구매했어요 네 완전히 귀여워요 네 콜에 연필와 그리고 네 네 거기 일본의 러쉬 제품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한거 아시죠? 얘네꺼니까 그래서 이게 OT픽스라고 건성 피부에 굉장히 좋은 마스크팩이에요 바르면 되게 촉촉해지면서 뭔가 약간 약간 유분기도 있다고 해야되나 그래서 얼굴이 맨들맨들해져요 그냥 수분만 있는 느낌이 아니여가지고 이걸 쓰면 굉장히 좋아진대요 건성 피부가 그래서 제가 건성이어서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자 좀 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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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언니는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본인이 좁쌀 여드름 이런 게 생길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해서, 좁쌀 여드름에 좋다는 코스메틱 워리어라는 얼굴팩도 같이 사가지고, 언니랑 저랑 각자 마스크팩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4주 안에 다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약간 인공적인 바나나 향, 어떤 느낌이냐면, 외국에서 먹어본 느낌인데, 바나나로, 바나나로 뭔가, 진짜 바나나로, 그림맛 만든 느낌. 왠지 되게 먹어보고 싶은 향이에요. 근데 막 팩 가면은, 엄청 산뜻해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확실히 역할은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역할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건 그냥 귀여워서 산 건데, 이것도 다이소 거예요. 그냥, 그냥, Tread Shirt Embroidered. 오우. 발음하기 굉장히 어렵네요. 헨커체스. 미니 손수건인데, 핑크색이고, 핑크색이고, 무려, 판다가, 그려져 있어가지고, 너무 귀여워서, 저런 걸 굳이 외국가서, 왜 사지하는 걸 처음 사왔습니다. 컵이, 들고 다닐 거예요. 반, 반, 반우엘로, 보, 보르다 도, 프런치도, 판다, 랭꼬데마오. 반, 반우엘로, 그리고, 아 이거는 하나가 남아있었네요. 이렇게 한 30개 있는 건데, 이거는 면봉인데, 한쪽은 그냥 평범한 흰색 면봉이고, 한쪽은 끈적끈적한 체질, 아니 끈적끈적한게 묻어있는 면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은, 귀 안에 묻어있는 이물질이 더 여기에 묻어서 잘 나온다 그래가지고, 왠지 유용할 것 같기도 하고, 소리도 왠지 다른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나왔어요. 되게 많아요.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뻐서 사왔는데, 손톱에 바르는, 손톱에 바르는, 붙이는, 손톱에 붙이는, 어, 작은, 조개, 조개, 샤워, 조개 블레이크, 그런거에요. 약간, 미니 조약돌 같은 느낌. 되게 색상이 이뻐요. 보랄도 있고, 핑크도 있고, 예쁘죠? 잘 안보이네요. 그리고, 아, 먹을거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짜잔! 이것의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볼래요? 맛있다. 오! 오! 맛있다. 이게, 식감이 진짜 특이하고, 맛도 진짜 특이해요. 이거는, 백포도.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젤리고, 먹으면, 톡 터져요. 이렇게, 톡톡톡톡톡. 톡톡톡톡톡. 톡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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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고, 톡톡 터지면, 이 안에 젤리같이 들어있어요. 아니, 젤리가 들어있어요. 더빙고, 걷고톡톡톡톡톡. 뭔가 입에 끈적하게 남는 맛이 없어요 싹 사라져요 맛이 많이 샀어요 맛있어요 근데 한꺼번에 많이는 안 땡기고 뭔가 땅 부족할 때 한두개 두세개 먹으면 되게 훅 충전되고 깔끔하게 입맛도 안 버리고 그래서 되게 좋아요 하루에 조금씩 먹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짜잔 제가 이번에는 가루쿡 많이 안 사와야지 했는데 결국 또 하나를 사왔습니다 되게 단계가 복잡하더라구요 제가 가루쿡 영상을 두 번 시도해봤는데 매번 실패해가지고 기회가 되면 이걸 꼭 찍어 올려보고 싶네요 가루쿡 가루쿡 오므라이스랑 튀김이랑 이건 뭐니 푸딩같은건가 고기 고기 감자튀김 고기완자 이런건가봐요 음 맛있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화장품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머 귀이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거는 기모노 입은 동그란 인형 이랑 구슬이 달린 빨간색 깨이개 특히 이겐 죽여우니까 그만 잘 입고 근처님 또 보여줄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무 귀여워서 발길을 낼 수가 있어야죠 포장지에요 포장지 그 비닐 포장팩 이런건데 여러개가 있어요 첫번째부터 첫번째부터 짜잔 무민 시이 트루 다그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 봐봐요 포장 포장마다 무민 다룰 수 있게 해놨어요 진짜 귀엽죠 여기 브랜드가 주인터넷 사이트가 서 있네요 가서 또 살지도 몰라요 가서 또 살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무민인데 이거는 짜잔 잘 안보이죠 여기 이 편지지 뒤에 품인 그림이 있어요 여기 이 편지지 뒤에 품인 그림이 있어요 이 편지지 이 편지지 제 애는 안 잊지 잊지 이렇게 이 편지지 이럴 이 편지지 제 애는 제 애는 제 애는 이 편지지 제 애는 니가 내 금색 꼬리를 예쁘다, 아름답다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내가 행복했는지 모를거야. 그렇게 착한 말을 해줘서 고맙고, 니 편지를 액자에 꽂아뒀어. 너무 귀엽죠? 저는 번역은 하면 안되겠네요. 왜 이렇게 번역을 못해. 이번엔 색상이 들어간 무민 시스트로 비닐백, 무민이 조원에서 놀고 있어요. 이거는 포커스를 잡아줘야 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귀엽죠? 진짜? 나한테 돌아와, 카메라. 고마워. 하나 더 있어요. 짜잔. 비슷한건데, 이번엔 좀 더 꽃같은거랑 해랑 같이 있어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나중에 또 이벤트같은거 하면 여기다가 보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벤트로 뭘 할지 아직 몰라서. 네. 그래서 그게 있고, 아! 하나 더 있어요. 아니네. 아까 말한 테코샵. 고양이 물품 많은 고양이 그림이 많이 그려져있는 물건이 많은 고양이 가게에서 산건데요. 보이시나요? 고양이 손톱 붙이는거에요. cute nail tips. 너무 귀여워요. 빨리 손에다가 해보고 싶어요. 일본에서 샀는데, 일본에서 샀는데, 중국,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 아이러니. 현재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을 것 같군요. 클릭하고, 또, 호옹이. 아 언니를 위한 고양이 스티커에요. 흐흓 여기저기 붙일 수 있는 슬레이크 스티커 세트 그리고 퍼펙트 윗 많이는 안 샀어요. 요즘 퍼펙트 윗보다 그냥 클렌징 오일이랑 클렌징, 더샘에서 나온 클렌징 워터가 되게 좋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랑 클렌징 오일이랑 쓰고 있어서 요즘 클렌징 이런 폼은 잘 안쓰는데 그냥 감기면 아쉬우니까 근데 제 친구가 이걸 많이 사용했는데 이걸 사용하면 얼굴이 건조해지고 얼굴이 땡기는 걸 느꼈대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갈아찼는데 이거는 그런거 하나도 없고 되게 좋대요. 그래서 자라서 두 개 샀어요. 요즘 핫단 하다라보 코쿠준 라인 사실 저도 살짝 땡김을 느꼈었는데 그냥 그럭저럭 세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좋은걸 추천받아가지고 써보려구요. 그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겨울철이고 건조하다보니까 팩을 많이 샀어요. 싸게 이거는 평소에 건성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는거고 이거는 겨울철에 특히 모습이 잘 안될때 코 모습 팩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두개 샀어요. 여기 여러개 있어요. 어 몇번 써봤는데 되게 끈적끈적하게 다운하고 손에 묻고 이런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거 같은데 대신에 오래 백을 한다거나 그냥 얹고 계속 간없이 누워있으면 좀 건조해지고 오히려 좀 수분이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짧게 한 10분 15분 정도 해주는게 좋은거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엄청나게 사십몇을 쓸 수 있는 큰 패키지가 있었는데 네모나게 근데 팩을 막 매일매일 하는게 아니고 혹시나 제가 제때 다 못쓸까봐 걱정이 되가지고 그걸 못사고 이걸 사왔어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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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겨울철이 되니까 점점 피부가 당기는게 느껴져 쳐가지고 이거를 꼭 사고 싶었는데 가서 결국 질렀어요. 사보리노 이게 국민 아침팩이라고 하던데 흐흫 아실분들은 다 아시죠? 여성분들은 되게 일 크게 써있는 아침에 30초에서 1분 정도 하면은 되게 좋다고 그래서 지금 사갖고 와가지고 두개 사와서 하나를 지금 두 번 정도 써봤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화해가지고 눈이 막 안 떠지는 그런 화함 이었거든요. 적응이 안됐는데 한 세 번 써봤구나. 근데 점점 쓸수록 좀 진짜 시원한 느낌 쿨링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고 팩하고 바로 하니까 되게 촉촉해가지고 저는 피부도 훨씬 잘먹는 것 같고 저랑 너무 잘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솔직히 좀 놀랐어요. 너무 화해가지고 근데 이거 딱 떼고 화장을 할 때 막 여기가 시원해가지고 뭔가 되게 기분이 좋아요. 막 너무 시원해요. 화장하는데 기분이 좋아요. 막 가서 얼굴을 들이부은 기분이 화장품은 많이 안 샀어요. 왜냐면 친구들이 사면 같이 구경할라 했는데 친구들은 미리 어 온라인 면세점에서 다 샀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런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냥 그래서 어 돌아다녔어요. 같이 화장품 구경은 많이 못했고 근데 제 친구중에 한명이 생일이어서 어딕션에 일본 브랜드중에 어딕션이라고 우리나라에 많이 없는 그 백화점에만 들어와있는 몇군데 그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 직블러셔가 엄청 유명하더라구요. 그래서 친구 생일선물로 그걸 가지고 싶다 그래서 가서 사주려고 갔는데 그 화장 판매하는 그 언니분이 너무너무 친절하고 너무 이쁘신거에요. 그 가장 일본언니들은 블러셔를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너무 이쁜거에요. 볼 밖에 안보이고 계속 구경하게되고 왠지 블러셔를 사고 싶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 언니를 구경하다가 저도 모르게 영업당해가지고 구매한 어딕션 스킨케어 파운데이션 인데요. 일단 어딕션은 색조 화장품이 좋은거 같구요. 이것도 막 어디서 1위를 맞겠다 그러더라구요. 근데 일단 굉장히 묽구요. 보여드릴게요. 보이죠? 이렇게 액체처럼 떨어져요. 붉어요. 거의 스킨같은 붉음이라고 해야되나? 그리고 약간 지속력이 별로 엄청 좋지는 않고 피부가 고를라 고르게 퍼지는 느낌이랑 발라도 마른거 같지 않은 좀 가벼운 느낌 되게 얇게 잘 발라져요. 근데 뭐 하루종일 지속력이나 여러가지 면에서는 더 좋은 제품이 많은 것 같다는 그냥 그 언니가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너무 친절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캔메이크에서 쉐이딩 파우더를 샀어요. 캔메이크에서 쉐이딩 파우더를 샀어요. 근데 쉐이딩도 꽤 유명하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그냥 어 돌아다니면서 사용하기 좋은 휴대용으로 좋은 것 같아요. 여행가거나 할 때 이제 여행 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네. 그럼 이상입니다. 뭐 거창한 거는 많이 안 샀는데 이것저것 사다보니까 많아지더라구요. 사실 말 안했는데 귀이개가 하나 더 있어요. 특이한 버섯 모양 귀이개에요. 자세히 보면 눈코입도 있답니다. 네. 그럼 이상이구요. 이것저것 소개하다보니까 길어졌는데 지금쯤 모두 다 주무시길 바라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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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스미나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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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